하늘과 땅, 바다와 섬, 관광도시 통영을 담은 2019 통영시푸드페스타가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그리고 즐길거리와 함께 10월 2일부터 13일까지 KNN 야외광장에서 펼쳐집니다. 가족, 친구,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올데이 프린지 페스티벌부터 참치 해체 쇼 그리고 통영의 특산품 게릴라 경매까지 온정을 담은 통영의 대표 먹거리 직접 맛볼 준비 되었나요? 통영의 아름다움을 그대로 담아온 2019 통영시푸드페스타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. 이 행사는 통영시, BNK 경남은행이 함께합니다.